안녕하세요 핫도우입니다 오늘도 어기 없이 돌아온 핫도우TV의 각자 먹방 와요 크리스마스는 특집으로 다시 돌아온 각자 먹방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뭐가 있죠? 파티? 검기동 그친남 X 잠시만요 크리스마스 베이비 크리스마스를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화이트 크리스마스랑 그렇지 않은 크리스마스 아! 커플과 솔로 그렇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괜찮아요? 솔로, 루어 ela 헤네킬들 이십 사이자 해가서 26살neg어자로 할 거예요 아 진짜? 좋은 친구 있는데 소개해주세요 누구예요? 사업소ids 하나 있고 이렇게 괜찮은 친구 있어요 오늘 그냥 가만 봐 볼래? 전 솔로로 살게요 자, 그래서 커플대 솔로 어떻게 하나요? 크리스마스에 많은 음식들을 준비했는데 게임을 통해서 이긴 팀은 커플의 음식을 먹을 거고요. 이긴 팀은 솔로의 음식을 먹게 됩니다. 아무래도 솔로는 혼자 먹으니까 협박하게 되면 빨리 먹고 치우는 느낌이겠죠? 한 팀 많이 쳐볼까? 한 팀 조금 쳐볼 거구나. 첫 번째 게임은 앞뒤 단어맞추기입니다. 제가 중간에 있는 단어, 만약에 화장실일 때 창이라고 하면 기동 씨가 확! 알지 알지 순발이 응시! 내가 앞을 할게. 그 다음 너가 앞을 할게. 내가 앞에 할게. 오케이. 누가 성공할 거예요? 우리가 성공할게. 오케이. 갑니다. 츠! 키. 오케이. 잠시만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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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아잇. 아니 짤 수도 있고 유명하잖아.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고 하니까 인정해드릴게요. 그 정도의 유두리는 발휘해드릴게요. 저희 맞힌 거예요. 네. 동! 기세. 기. 기동기! 틀렸습니다. 기동기라는 단어 있잖아. 기동이가 말이 되니 너는? 주문 말이 되니 너는? 기동이는 진짜 말이 안 돼?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첫 번째 음식은 크리스마스 대명사 요리인 실면조. 일 살 돈이 없어서 닭으로 대체했습니다. 아 귀엽다. 그럼 어떻게 먹어요 이거? 자 솔로들은 있잖아요. 커플팀에서 흰 조각 덜어주시면 됩니다. 연가 뻑뻑 덜어주자. 어? 폭살. 아 다리 줘. 아 이거 하나 딱 떼주면 안 돼? 일단 내가 이걸 놔. 아 놔 봐. 어 그리 맛있겠다. 나. 진짜 부드러운데? 갑자기 부드러울 것 같아. 와. 뭐 한 입만 없으세요? 아 한 입만 드려야 돼? 한 입만 한 입만. 아 죽겠다 이제 너가. X2 빨리 드려! 빨리 줘! 아아악! 으아악! 뭘로 드릴까요? 진짜 그거. 힘든 걸로. 그거! 아 그거 줘. 드리면 돼요? 아 그거 달라고. 됐습니다. 형 안 써. 누구를 먹다는데? 형 안 써. 누구를 먹다는데? 야 근데 이게 맛있어 보인다. 근데 폭폭살을? 너 폭살 좋아하잖아. 응. 좀 먹어봐. 맛있어. 근데 맛있어. 아니 근데 원래 다 먹고 준 상관.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나누고 같이 먹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야야야야. 커플 마음이 없는데? 이거 됐어. 많이 줍니다. 와우! 와우! 야 둘이 게임에서 한 명은 고주먹고 한 명은 저거. 안 돼. 안 돼. 나는 먹으면 되지. 이거를 혼자 먹겠다고. 아니 OK. 물방. 정지할수부터 갑니다. 아 넣고 있어. 알았어 알았어. 지! 하나 둘 셋. 와 나 진짜 모르겠어. 깜. 깨. 아 가요. 슴! 하나 둘 둘. 오 잠깐만! 불폴 너무 쉽잖아. 제가 여기다가 한 마디만 써도 돼요? 고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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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근데 진짜 맛있어. 먹을래? 고기를. 고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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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제가 통을 헤매해. 고기야. 고기야. 땀대장이야. 야 진짜 많이는 못 주고 맛깔나게 이거 거 먹어. 먹어봐. 진짜 맛있다. 존니스 맛있어. 네. 진짜 많이는 안 좋다. 진짜 고기야. 아니 나 입 땐 거 아니야. 야 선글라스 빼니까 너무 못 땡겼어. 야해 눈이. 안 돼. 근데 안 돼. 야해. 자 다음 2라운드는 음식부터 이번엔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베큐 폭립과 와인입니다. 왜? 이겨야 돼. 아 진짜 이겨야 돼. 자 두 번째 게임의 보유 속의 외침입니다. 아 오케이. 이거는 팀플이 중요한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이동 씨부터. 아니 근데 언제 시작하는지 말해줘야지. 시작하면 내가 기칠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준비. 샷파이 샷파이. 턴. 나잇. 안 보여. 손 좀. 손 좀. 칠. 칠면 줘. 칠면 줘. 어. 야 루돌프 너 귀에 있는 거 이거야. 루돌프. 크리스마스 전날이 뭐야? 크리스마스 이브. 이브 들리는 수준 아니야? 야 야 이거 이거 누구야? 기도. 아 아니 아니 크리스마스에 태어나신 분. 성당. 아니 아니 그 인물 이름. 마리아. 아 그 나은 사람. 나은 나은 네. 나은. 마리아 나은. 파란 ㅅ지. 마리아. 다니는 사람. 땡. 땡. 산타 할아버지. 야 파란 ㅅ라야. 예수 그리스도로인데. 파란 ㅅ. ㅅ 이렇게 돼. 마리아 나은.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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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징글베. 징글베. 올려라. 올려라. 시베리아. 올려라. 글. 올려라. 시벨라. 징글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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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장착이야. 아니 이게 유명한 거 보면 무판식이래요. 야 무판장. 나 홀로 집에. 나 홀로 집에. 집 가치말라고. 나 홀로 집에. 경말로. 벗 Matte CP. 난로 난로. 난로. 뭔가? 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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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따라! 눈 따라! 눈 따라! 빨리 빨리 빨리! 우리 안고! 스키 점수! 스키 스키 세이프! 뭔 문제? 빨로빨로 안 넘겨요! 괜찮다! 네! 너 안 할 때! 너 안 할 때! 한 입만! 한 입만을 제이랑 상해서 써야지! 아 독단적으로 쓰겠다! 이대로 저 혼자 못 먹을 수 없습니다! 제가 라운드 받고 이래서 강제기도 빼고 저 혼자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가자! 레전드 한번 가자! 레전드로 한번 쓰자! 레전드로 한번 쓰자! 오 나왔나봐! 정지연 씨! 확인하세요! 월방? 난 같은 팀 음식! 으아악! 아악! 아악! 따아아아악!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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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카킥 아니에요! 아 나크 이겼다 나크 우리 아이구! ㅇㄹ만! 밀키오! 볼 작전! 한입만 아니요. 이걸로 갈게요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한입만 드세요 이빨 빠져 죽고 제가 드실까요? 뼈만 발라줬다면? 아니야 괜찮아 자기가 건들기만 발라버려주세요 자 여기 뼈 밟는 부분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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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긴다 아니 내가 한입만 써는데 얘가 먹으면 안되지 아뇨 드지 마요 한입 한입 먹어야 돼요 기둥씨가 먼저 아 그래? 뭐 할까? 아니 이렇게 뻣뻣하게 반칙을 쓰는데 이거 제지해주세요 제지! 제지를 어떻게 해 뭘 저한테 했는데 니한테 내가 뭘 저한테 했는데 나한테 그래 자 한입만 이제 포함할게요 여기로 들어갈게요 뼈 조심해라 어 진짜 조금만 봤어 너무 작아 한입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쓸게요 공직 공직 와인 한번 따라 봐라 슥 하고 싸악했다고 아 진짜 왜 저러? 아 진짜 왜 그래 강재희 강재희 아뇨 정진이 씨 나아 한숟가락입니다 아 숟가락 자 한 숟가락 물 먹으러 한 숟가락 갈게요 아니 너가 왜 해 이거 가능해요? 아니 아니 제이는 한 숟가락으로 와인 먹는 거야 아 근데 저는 어 그거 맞아요 제이는 와인 중이고 저는 그냥 한 숟가락 와인 먹을게요 오케이 아 잠깐 수저를 좀 볼을 그런 큰 걸 주세요 이 정도는 우리가 배려해 주자 오케이 감사합니다 우수수씨 어? 제이야 그거 한 입 먹었으면 끝이야 자 끝났습니다 아 말해도 해야 돼 아 말해도 해야 돼 아 말해도 해야 돼 아니 이게 원래 한 입 먹었으면 끝이야 딱 막 버릇 아 웃겼잖아 야 나도 그러면 이거 이만큼 먹었겠니? 자 최종 박견서씨가 음식을 갖게 됐고 하나 줘야 돼요 한 조각 뭐 어떻게 어떻게 줄까요? 어떻게? 한 조금만 딱 줘 근데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파티 음식 뭐하고 다 같이 파티하는 게 놈이 있네 그렇지? 야오 괜찮아 우리는 커플이니까 야오 야오 근데 이쪽이 뭔가 지는 거 같은 느낌인데 아니야 둘만 주면서 커플 해라 응 응 여기 나긴 귀여워 귀여워 응 귀여워 귀여워 아까 와인 그냥 빼서 버려놔 재이야 그 와인 끝이다 이제 너 아 아 얼굴은 안 돌리고 와인만 찾아서 재열이나 와인이야 재열 와인 두세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없어 이게 상금이야 석을 선택하면 먹지 못하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이걸 선택하면 선택한 사람한테 이만큼의 식사가 주어져. 정재열이냐? 와인이냐? 하나, 둘, 셋! 눈을 떠주세요. 강진이 씨는 음식을 드시면 되고요. 음식을 시시켜주시면 되고요. 일단 뽕립! 그 팥튀 음식으로 딱이에요. 적당히 잘해서 딱 좋아요. 파티에 음악 하나 드실까요? 한번 들어볼게요. 뭐해! 뭐해! 이거 한 거야, 연습해. 연주를 해, 연주를 해. 연습한 거야. 연주 한 거야? 패럴 불러줘, 시작.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좀 떨어뜨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고맙다. 점점 개범해지네? 악기를 씹어주셨네. 그게 바로 음원을 씹어먹었다. 아, 오케이. 자,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라운드 게임에는 파츠너를 넣고 스쿼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왜 10kg 덮쳐야 돼요? 네? 근데 제가 요요가 와서 제이 씨라서 10kg 차에 나오네. 제가 한번 이겨볼게요, 이겨볼게요. 아, 좀 무서울 텐데 많이. 제가 구렴을 외치면 거기에 맞춰서 스쿼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를 씹어버려요. 하나, 둘, 셋. 아, 좋됐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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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나 버티는 걸로 하자, 그냥 게임. 스쿼트로 갈게요. 준비됐으면 말씀해주세요. 오케이, 준비. 준비. 스쿼트 하나! 스쿼트! 이지! 자, 벌써 고민된다. 아이스 이지! 이지! 셋! 열여섯! 와, 저기가 힘이 나오고 있어. 열일곱! 고민동 실패! 오, 나... 괜찮아? 어, 나 벽에 내다 꽂혀주세요. 어, 나 벽에 내다 꽂혀주세요. 잠시만... 야, 괜히 힘들어... 이리웠네. 야, 이게... 오오! 이게 크리스마스지. 야, 그 끝은 창대하네요. 이게 내 손까지 와요, 근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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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자 이제 이쪽 팀한테 한 조각을 주셔야 됩니다 아 줘야 되지? 저희 토핑 많이 올려서 드릴게요 한 번에 토핑 많이 올려드렸어요 오 안쓰러지게 안쓰러지게 세워줘 세워줘 경찰 우리 다시 촛불 불자 응 그래 아 저기도 할 거 다 하네 저는 Kart Starbucks 저는 아이러브유 아이유 팬 카페 아니죠? 그렇죠 아이유 팬이라서요 아이유 아니에요? 제가 아이유를 좋아해서 오름 로 antic한데요 Healthcareきます 땅콩만 한거는 기독ель복원이에요? 노래 뭐 저ye? 아니 아이유 이제 일atory document 나는요 오 마이갓 신중돼 여기 나름 로맨틱한데요? 귀여운데? 딱풍만한 거는 기독실 입변한거에요? 노래 뭐 볼까요? 아니요. 나는요. 엄마가 싫어다. 엄마가 싫어다. 엄마가 싫어다. 엄마가 싫어다. 아이고. 뭐가 이렇게 안거죠? 그 와중에 엄마가 싫은거에요? 엄마랑 싸운 날이거든요. 한번 먹어봅시다. 크리스마스에는 케이크가 정색이거든요. 생크림 별로 안좋아가지고 생크림 많이 없는 케이크인데 맛있네요. 맛있다. 크리스마스에 겨울에 먹는 케이크는 뭔가 달라. 빨래 빨래 빨래. 배가 차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요? 우리 케이크가 너무 예뻐. 케이크가 너무 예뻐. 많이 배워보시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때 뭐하시나요? 코로나 파티 좋다. 응 맞네. 집에나 계세요. 니코라젠트 말이야. 맞는 말인데 왜 네가 말할까 기분이 나네. 당연히 기분 나쁘지. 집에나 계세요 이런 거. 하이튼. 오늘 이렇게 도라오 국전방을 했는데 시즌별로 한 번씩 할 생각이고 다음 국전방은 새로운 채널에서 만나게 될꺼에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제 이 어려운 시국, 이 따뜻한 크리스마스의 이 연말에 상용감을 가지고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리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좀 몸이 상하고 좀 힘들지만 오기로 하네. 생생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예쁘게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춥지만 따뜻한 크리스마스 집에서 보내실 수 있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케찹이 여러분들 모두 메시겠습니다! 안녕! 안녕!